자 의학이 발달이 되고 있지만 갈수록 고치기 힘든 불치병 난치병들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질병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여러 의학 전문가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런 난치병들을 과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알려진 기존 치료법으로 어려운데 그러면 새로운 길은 없을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난치병들을 이렇게 치료하면 되겠다 하는 학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디탁시피칼러지 디톡스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디톡스학이 난치병 치료의 새 길을 연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 증상을 제거해 주는 방법만 가지고는 아무리 잘라도 잘라도 또 그 질병의 싹들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서 그 원인 자체를 뽑아서 버리면 치료가 되지 않을까 원인요법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대체 이 모든 질병은 왜 생길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방에서는 5000년 전부터 만병은 일독이다라는 말이 전해 내려져 오고 있어요 만 가지 질병이 있다랄지라도 그 모든 질병들은 하나의 독소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 독소를 어떤 농약이 나에게 집어넣어 줬든 아니면 어떤 곰팡이가 들어와서 독소를 만들었든 아니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만들었든 썩은 음식을 먹어서 독소가 생겼든 하여튼 모든 질병은 결국은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물질들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데 특별히 담배 한가치를 피웠을 때 내 몸속에 들어오는 그 연기를 분해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100조개까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활성산소, 쇠까지 녹슬게 만드는 것이 이 불안전한 산소 아니겠습니까 녹슬은 것을 산화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 그 짝을 잃어버린 아주 불안전한 활성산소가 그 담배 연기 들어온 이 폐포를 자꾸 녹슬게 하고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폐기종 또 폐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폐암도 여러 가지 중간 단계에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무슨 독소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간경화증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뭐 많이 마시는 사람들한테 잘생겨요 술, 술을 마시면 그 속에는 특별히 알코올이라고 하는 독성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독성물질인 알코올을 해독하기 위해서 해독의 장기 간으로 끌고 갈 것이고 간에서는 이것을 쪼개면서 해독을 합니다 알코올을 H2, 물, CO2, 이산화탄소 그리고 아세트, 알레히드 이렇게 쪼각 내주는 것이 바로 알코올 해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활성산소가 또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활성산소가 부드러운 간을 자꾸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손이 어디를 자꾸 두들기다 보면 뚝살이 베기는 것처럼 이 간의 부드러운 그 세포가 뚝살 세포, 섬유질 세포로 변해버린 것 그것을 우리는 간경화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간경화증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 활성산소라고 하는 복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백내장 때문에 나이가 들면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백내장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햇볕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그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이 공기 중에 떠다니던 삼중항산소를 빵 쳐서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불안정한 활성산소로 만들고 그 활성산소가 여기 수정체를 자꾸 공격하다 보니까 수정체가 하얗게 녹슬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질병이 바로 이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내장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활성산소라고 하는 복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뇌졸중이라고 하는 질병은 특별히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한테 생긴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고기를 먹으면 이 고기를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채식을 먹었을 때보다도 우리 몸을 생리학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채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채식이 아니고 육식이 들어왔을 때에 워낙 잘 만들어진 기계라서 소화가 되기는 하지만 활성산소라고 하는 복소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기를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많은 활성산소가 그 고기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과 딱 짝이 돼서 산화콜레스테롤이 생성이 되고 그 산화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자꾸 달라붙으면 동맥 경화증이 생기고 그러면 딱딱해진 혈관 때문에 혈압이 올라갈 때 늘어나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뇌출혈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도 결국은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암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암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 속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또 알려졌고 그 활성산소가 세포 속에 그 유전자를 공격하게 될 때에 망가지고 삐뚤어지면서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제가 3만 6천 가지 질병을 이렇게 풀어서 다 설명을 하겠지만 같은 원리예요 다 다른 질병인 것처럼 보여서 전법을 다 다르게 연구를 해야 되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것이 질병이다 그러니 원인이 딱 밝혀졌으니까 싸우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뭐만 잡으면 돼요? 활성산소만 잡으면 돼 그래서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 백번을 싸워도 절대로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적을 알아야 되니까 이 난치병을 이기려면 도대체 활성산소라고 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연계에서는 모두 다 짝이 있습니다 앞놈이 있으면 순놈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남자가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안이 있으면 밖이 있어요 이렇게 음과 양이 하나로 만났을 때는 어떤 물체가 아주 평안합니다 행복해요 그래서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손, 바닥만 있는 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두가 양과 음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 세상이 평안하게 유지되고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깨져버렸을 때에 균형이 깨지고 불안정하게 얘들이 자꾸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세포를 쪼개보면 어떤 물질들이든지 쪼개보면 그 속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떠다니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그런데 플러스 전자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마이너스 전자가 있어요 이게 짝을 딱 맞는 상태의 물질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거기 있어도 불만이 없어요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주선으로 한 방을 맞았든지 자외선으로 한 방을 맞았든지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전자 하나가 삐져나가 버렸다 다 나가버리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옆구리 하나 정도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불편해 허전해 외로워 그러면 내 잃어버린 이 갈비뼈 하나 어디 있나 하고 계속 그 짝을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고 방황하는 것처럼 이렇게 원자 차원이든 전자 차원이든 어떤 짝을 잃어버린 물질들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돌아다닐까요? 여기 내 갈비뼈 딱 맞는 짝 어디 있나 계속 돌아다녀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프리레디칼이다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안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여기저기 계속 떠돌아다니는 어떤 물질이다 그런데 그중에서 산소인데 이 산소가 짝을 잃어버려서 계속 활성화되어 돌아다니는 이 프리레디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내 몸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 하나를 뜯어먹으면서 자기는 안정된 상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내 몸은 찢겨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에게 공격을 하면서 괴롭히는 그 프리레디칼은 주로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프리레디칼을 그냥 그중에 대표주자인 활성산소다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꼭 산소가 아닐지라도 짝을 잃어버려서 자꾸 돌아다니는 물질을 그냥 우리는 활성산소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자유기, 방랑기, 유랑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음식과 함께, 물과 함께, 공기와 함께 이런 불안정한 자유기, 활성산소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위장으로 들어왔다 치십시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는 다 있는데 그중에 하나, 마이너스 전자가 어디서 뺨을 맞았는지 하나 없어 그러면 얘는 불안정합니다 계속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아, 여기 딱 채울 그 물질이 어딘가 있을 텐데 하고 보니까 위 점막 세포도 세포고 그것도 핵이 있고 이 전자가 떠돌아다니는 물질이기 때문에 어, 저기 위 점막 세포에서 저 마이너스 전자 하나 뜯어다가 여기다 딱 맞추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러면 그 위 점막 세포에서 마이너스 전자를 하나 뜯어가지고 자기 핀 부분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 안정돼 더 이상 옆집 기웃기웃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산소는 안정된 산소가 됩니다 그러나 위 점막 세포는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 이 상태를 염증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질 않아요 이 점막 세포 하나가 외로운 산소가 됐어 그러니 옆에 있는 세포에서 또 뜯어와 그 옆에 있는 세포도 그 옆에서 또 뜯어와 이렇게 연쇄적인 파괴 활동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연쇄적인 파괴 장소가 위장이면 결국은 소화시키는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못하면서 위장질환이 생겼다 그러고 이런 일이 눈에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안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라도 결국은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저런 증상을 처리하는 약까지 오는 좀처럼 치료가 되지 아니하는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어떻게 치료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그 활성산소에 대항해서 싸워주고 나를 보호해 주는 항산화제가 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여기 발표된 책도 보면 항산화제는 기적에 가까운 치료제다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또 항산화제는 무엇이길래 심장병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위장병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폐기종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어떻게 만병통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가 여기 1983년도에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연구 저널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분자생물학자 브루스 아메스 박사님이 세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루에 1만 번 이상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참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 무선 활성산소 공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나 하고 보니까 이 살아있는 세포들은 그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제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화살을 아무리 쏴도 방패만 튼튼하며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들이 떠다니기 때문에 독소 없는 데 가서 살기를 원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독소가 설령 있을지라도 내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무슨 방패를 좀 찾아다니면 되겠어요? 항산화제라고 하는 방패를 찾아 먹지 마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항산화제는 어떤 원리로 그 수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원리를 공부하면 적용을 무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활성산소가 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뭔가 하나 짝을 잃어버린 활성산소가 여기 위장 점막 세포에서 하나 찢어 먹으면 되겠네? 하고 전자를 하나 뜯어 먹으려고 할 때 얘 가만히 놔두면 틀림없이 얘는 염증이 생기고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내가 항산화제를 먹어줬어요 대표적인 항산화제 에이스 3인방은 항산화제 에이스에서 A는 비타민 A 각종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에이스에서 두 번째 C는 각종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C입니다 에이스에서 마지막 E는 비타민 E예요 각종 견과류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바로 사람이 이런 걸 먹으면 참 좋다 라고 인간 사용 매뉴얼 1장을 넘어가지 않으면서 이 음식을 먹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딱 먹었더니 항산화제가 위장으로 같이 들어왔어 그래서 활성산소가 위장점막 딱 뜯어 먹으려고 할 때에 항산화제가 안 돼 하고 중간을 가로막고 서줘요 네가 외로운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인 양반 그 세포를 뜯어 먹으면 위장병 걸려서 죽지 않느냐 나는 그 꼴을 못 본다 그리고 중간에 딱 가로막고 서요 그런데 네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네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닌 걸 내가 아는데 우리 이렇게 하자 무슨 일 있어도 나는 우리 주인 양반 뜯어 먹는 건 못 본다 대신 나를 뜯어 먹어라 그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항산화제는 그 어떤 물질들보다도 활성산소에게 먼저 찢겨져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내 몸을 뜯어 먹기 전에 얼른 자기가 찢겨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이온을 하나 활성산소한테 주면 활성산소는 더 이상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안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항산화제가 찔림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면서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방에서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너 이래도 살 수 있어 하고 내 마음을 찢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성산소들의 공격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줄 수도 있고 나를 대신해서 찢겨줄 수도 있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도 있는 이런 영적인 항산화제를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여기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들이 공기로 음식으로 물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들어와 끊임없이 나를 뜯어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질병이 생겼고 아무리 이 약 저 약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는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독소를 싹 청소해서 몸 밖으로 버려주고 청소해 줄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치료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윤양순 씨가 이 프로그램에 여러 해 전에 오셨는데 체중이 한 72kg 정도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왔는데 치매가 시작이 됐어요 15년 이상 자기가 버스를 몰고 다니던 그 로선을 걸으면서 남편한테 여보 여기 우리 처음 가는 길이지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아니 당신 여기 정말 무슨 길인지 몰라 아니 여기 처음 가는 길 아니야 치매는 계속 나빠지면서 나중에는 남편 보고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날도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두려운 거야 지금 길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 이게 큰일 났구나 병원을 이제 가봤더니 공간을 인식하는 그 능력이 벌써 20%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치매입니다 또 지방감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요로결석도 있고 어느 하나 쉽게 치료되는 질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면서 치료한다라고 하는 백퇴된을 가자 하고 왔어요 그리고 모든 질병은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항산화제를 먹으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부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먹은 것 때문에 이런 모든 질병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 음식은 잠깐 내려놓고 조금 허전하고 약간 좀 배고픈 증상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걸 청소해 주는 것으로만 한번 먹어보자 히톡스를 한 거예요 3개월을 했는데 72kg에서 체중이 52kg로 내려갔어요 보기가 좋죠 고등학교 때 몸매가 나온 거예요 못 알아볼 정도로 3개월 만에 몸이 이렇게 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냥 굶어서 물만 마시고 이렇게 살을 빼면 칼슘도 빠지고 미네랄도 빠지고 그냥 피부는 쭈글쭈글하고 여러 가지 병이 생겨요 체중 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이 좋아지는 게 목적이지 질병을 유발시키는 독소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20kg가 빠졌는데도 다른 다이어트를 하면 여기가 축 처져요 피부가 얼굴 쭈글쭈글하고 그런데 이 백투에댄 디톡스를 하면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냥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탄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윤기가 나요 힘은 더 납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갔더니 치매도 완전히 사라졌대 자기가 봐도 이게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때 젊었을 때처럼 머리가 너무 좋아지니까 검정고시를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욕심이 넘었는데 욕심이 생겼어요 이야 이게 공부가 이렇게 쉬운 거네 대학을 입학해서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거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 사이에 자격증을 10가지를 땄습니다 신났어 인생이 그리고 지방간도 없어지고 고혈압도 없어지고 고지혈증도 없어지고 요로결속도 없어지고 싹 없어지는 거예요 증상을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70% 이상은 생활습관이 잘못돼서 찾아오는 생활습관병인데 내 생활습관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좀 뒤돌아보면서 그 원인을 고쳐보시길 바랍니다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는 한 아무리 발달된 의학적인 처방을 동원해도 치료가 불가능할는지 모르고 결국 남치병이라고 얘기하고 죽을 때까지 먹으라고 약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 원인인 생활습관을 찾아서 고치면 이렇게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질병은 독소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랬으니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비결은 이 독소를 풀어서 버려주는 해독학에서 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과일만 먹었더니 치료된다 이제 이렇게 막연히 할 게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러면 이 질병은 독소 때문에 생겼으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완전한 남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해답을 찾으려면 독소를 해독하는 과학 해독학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적인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경험적으로만 포도만 먹으면 돼 나설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부작용이 있어도 왜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은 제 성격상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 해독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좀 연구해야 되겠다 사실은 디탁시피케이션 해독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있어요 길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TV라고 하는 것처럼 디탁시피케이션을 그냥 디탁스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게 학문이라고 할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디탁시피컬러지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사전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분야를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이 쥐를 가지고 동물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많은 걸 밝혀냈는데 쥐 가지고 해독학을 실험하는 것은 할 만합니다 지가 뭐 굶기면 굶기는 거지 뭐 물만 먹이면 지가 먹는 거지 그래서 밥을 조금 줄이고 물만 먹였더니 이런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질병이 치료되더라 많은 논문이 있어요 그런데 동물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만 항문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밑도 끝도 없이 사람한테 물만 며칠 마셔봐라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동물 차원에서는 해독의 원리가 많이 밝혀졌는데 사람을 대상으로는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항문이라고 하는 뜻인 LOGY를 붙인 단어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는 오토파지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기도 전에 해독의 원리로 접근하면서 많은 종류의 질병들 그것도 사람 대상으로 이 디톡스를 했더니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수많은 논문들을 정리해서 하나의 학문으로 집대성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서 제가 세계 최초로 디탁시피카날러지 라고 하는 해독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됐고 이제는 대학에서 디톡스학 전공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을 공식적으로 오픈을 해서 내년 3월 학기부터 공식적인 세계에서 최초로 이 디톡스학 전공 석박사 학위를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해독학의 역사에서 하나만 살펴보면 역사는 꽤 길어요 엊그제 탄생한 게 아닙니다 장래 미생물 10년밖에 역사가 되질 않아요 오토파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해독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미 1947년도에 영국의 RT 윌리안 박사님이 우리 몸에서 독소가 없던 과정을 거쳐서 다 해독이 되는지 이미 교파소에 등재될 정도로 그때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윌리안 박사가 디탁시피케이션 디탁시피칼러지까지는 못 썼고 해독이라고 하는 단어까지는 썼어요 디탁시피케이션 메커니즘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독소가 어떤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해독이 되는지를 이때 밝혀냈고 지금 약학대 교과서나 의대 교과서에는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분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고 이분이 그때 발표한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해독은 간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독소가 간해독 1단계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간해독 2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이 독소들이 다 풀어져서 해독이 된다 하는 것을 명쾌하게 증명을 했고 특별한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교과서에 그분이 발견한 것을 바이블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발표한 1947년도에 논문 한 페이지를 보면 어떻게 이 독소들이 해독이 되는지가 그게 이미 그 당시 밝혀졌어요 독소가 들어오면 내 몸을 너무 괴롭히지 말라고 지방으로 포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근본적으로 해독을 하기 위해서 해독의 단계 간으로 끌고 가고 간에서는 얘를 1단계, 2단계로 해독을 하는데 간해독 1단계는 기름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독소를 일단은 풀어 제쳐 꺼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해독 1단계는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 독소로 풀어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절로 풀어질 리가 없겠죠 이때 수많은 사이트크롬피 450개월의 효소들의 도움이 있어야 풀어진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물에 녹는 독소로 끄집어내줬으면 몸 밖으로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몸 밖으로 버려져야 되는데 얘가 또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승줄로 묶는 영양소가 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함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승줄로 딱 묶었으면 이리 와 끓어가지고 림프관이나 혈관까지 딱 올려놓으면 피를 타고 림프액을 타고 물에 녹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떨어져 나왔는데 아직 밖으로 버려지지 않으니까 얘가 머리를 돌아다니면 머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위장에 붙어 있어 막 기름기로 찌들어 있는 상태를 녹여가지고 띄어내는 1단계 과정에서 여기가 메스꺼울 수도 있고 더부룩할 수도 있고 온놈에 얘가 퍼져다니면 몸살 감기 걸린 것처럼 무거울 수도 있고 수많은 명현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딱 물에 녹여서 땀 오르든 오줌 오르든 다 버려주면은 그냥 그렇게 막 토하기도 하고 메스껍고 힘들었던 것이 갑자기 확 흔하게 밝아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독소가 나갔으니까 질병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그림 하나씩 보면은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은 수많은 단계 단계별 영양소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언제 발표된 논문이라고요? 1947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 몸속에 이 메커니즘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설령 내가 잘못 알고 독소를 먹었어도 얘들이 작동하면 다 없애주고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지켜본 수많은 종류의 환자들은 왜 이게 작동이 안 되면서 이 병이 생겼는지 저는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논문이 나와서 어디에 사용됐는가 하면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사용이 주로 된 거예요 새로운 약을 개발을 하려면 비임상 실험을 동물 대상으로 해야 되고 이게 이 동물들한테 먹였더니 치료가 되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임상 1 실험을 해야 되고 2 실험 3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임상 1 실험의 내용을 보면 독소는 약은 일종의 독소입니다 치료를 해 줄는지는 모르지만 그 치료보다 독소가 다른 질명 더 만들면 약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약으로 인정되려면 드디어 사람 대상으로 일상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보면 건강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아픈 사람을 뽑으면 안 돼 건강한 사람을 20명 내지 100명을 뽑아가지고 그 약을 먹이고 몸속에서 약이 어떻게 흡수되고 어디로 퍼져나가고 어떻게 대사가 되고 그리고 이게 분해돼서 어떻게 배설이 되면서 그러니까 좀 아프고 쓸지는 모르지만 일상 임상 실험을 통과해야만 약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미 1947년도에 이 디톡스 메커니즘이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 약이 하나 이제 정품으로 나오려면 2상 실험 3상 실험 이걸 거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한 10년 내지 15년이 걸리고 자금은 100억에서 1조 8천억 원까지 들어요 신약 하나 개발을 하려면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사람들일 경우에는 그걸 먹어도 그 독소가 여기서 발표한 대로 다 과정과정과정 거쳐가면서 몸 밖으로 버려지니까 괜찮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만나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그 메커니즘에서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영양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영양소를 제대로 안 먹었길래 그게 넘어가지 못하면서 복소가 축적되고 질병이 생겼을까 이렇게 제 머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이 메커니즘이 다 독소가 나가도록 진행이 되려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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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소화력까지 다 망가졌을 수 있으니까 미생물을 통해서 다 발효시키고 미리 다 소화시킨 다음에 이 풀 디톡스 메커니즘에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부작용이 없으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기 쉽게 다시 한번 그 윌리안 박사가 발표한 그 디톡스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 잘 넘어가지 못하는 아리랑 고개가 여덟 군데나 있는 거예요 이때 뭘 잘못하면 이게 몸이 약하든지 나이가 들면 못 넘어가고 몸에 남아있고 축적되면서 질병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똑같이 따라가지만 제가 현장에서 찾아본 바로는 여덟 군데를 관리를 해야만 독소가 치료되지 않으려고 넘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리랑 고개는 입입니다 그냥 맛있다고 다 먹어 요즘에 죽어도 먹어 그죠? 아담 하와도 죽는다고 했는데도 먹음직스러우니까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 유전자를 물려받아 지금도 똑같아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달됐으니 독소가 만병의 근원이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만 가지고 먹을까 말까 판단하지 마시고 얘가 독소가 많으냐 적으냐 이걸 딱 판단을 해서 독소가 많으면 아무리 지금까지 먹어 왔어도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여기서 파수꾼을 해서 노 땡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해 디톡스 끝났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면 이 독소가 몸속으로 들어왔어도 두 번째 아리랑 고개만 잘 지키면 돼요 두 번째는 소장 이게 식도 위장 시비지장 그리고 소장까지 내려왔어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냥 항문으로 버려주면 끝나는 거야 조금 배가 아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소장에서 항문으로 버려주는 쪽에 길이 하나 있고 그 육모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왔다 하면 내 몸 어디든지 가서 집을 짓고 병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내 몸에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친구들을 세워놓고 좋은 영양소만 들어오게 하고 나쁜 독소는 다 똥과 함께 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잠깐 배가 좀 아프고 설사했을지는 몰라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아군적군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면역세포를 조물주께서는 여기 그 장에 70%가 배치되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독소가 육모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오면 이제 문맥이라고 하는 혈관을 타고 일단은 해독의 단기 간으로 갑니다 어떤 독소라도 해독을 해주는 간이니까 여기서만 자라면 또 아직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름 보따리에 쌓인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이 지용성 독소를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풀어주면서 딱 끄집어내주는 게 1단계 해독인데 이게 진행이 되려면 사이트코롬 P450 계열의 수많은 효소들이 있어야만 이게 진행이 됩니다 물만 마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효소들을 먹어줘야 돼 그냥 굶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산화시키든 환원시키든 가수분해를 하든 하여튼 여러 가지가 효소의 도움으로 작동을 하면서 기름 보따리 속에 있는 독소가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그 윌리엄스 박사는 몇 단계 해독이라고 그랬어요? 1단계 해독이라고 그랬어요 이 1단계 해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걸 놓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따리 풀다 보면 먼지가 많이 나오겠죠 활성산소라고 하는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식이나 디톡스 개념을 모르고 이상한 디톡스를 하면 1단계까지는 어떻게 그냥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는데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활성산소가 나오고 그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질병 치료한다고 시작했다가 이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로 또 여기저기 뜯겨 먹으면서 오히려 병이 날 수 있어요 단식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내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으로는 1단계 해독이 진행될 때 어마어마한 활성산소가 나오게 되어 있구나 알았으니까 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 활성산소를 딱 무력화시키는 항산화제를 먹어야 되겠다 무조건 굶는다고 장땡은 아니다 그래서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나오는 활성산소도 다 무력화되면서 내 몸을 더 망가뜨리지는 않을 수 있겠고 드디어 이제 2단계 해독으로 진행이 되면 이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를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면 포승줄로 묶어야 돼요 이때 그 역할을 해주는 또 영양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윌리안 박사가 다 찾아냈어요 이것을 포함 영양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포함 영양소 역할을 해주는 아미노산이든지 글루타치온이든지 여러 가지를 먹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소가 포승줄로 딱 묶여서 드디어 이제 우리 몸에 물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흘러나가게 하다가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게 2단계 해독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독소는 일단은 혈관에 딱 올려 태웠으니까 얼마든지 흘러다닐 수 있겠죠 여기 옆에 보니까 땀구멍이 있네 좋지도 않은 거 오래 끌고 다닐 필요 없겠죠 땀구멍으로 버려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땀이 한 번도 안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환자들 중에서는 땀을 나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수소가 나오는 원적 유선 찜질기를 제가 직접 개발하면서 땀을 한 번도 사우나 실에 가도 안 나오던 사람이 땀이 나게 하면서 그 땀으로 독소를 버려줘야 머리 아픈 게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독소가 몸에 장기에 붙어 있다가 또 떨어져 나오면 신장으로 또 끌고 가서 오줌보로 다 끌어 모아가지고 무엇과 함께 버려주면 돼요? 오줌과 함께 버려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는 또 효소들을 개발해서 또 마시게 하고 간에서 해독된 것은 쓸개의 관을 통해서 시비지장으로 버려주면 소장, 대장, 직장을 거쳐서 대변과 함께 버려주면 되는데 뭔가 밥을 좀 안 먹으면 대변의 양이 적어지면서 변비가 옵니다 그래서 관장기를 항문에 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게 습관이 되면 변을 그거 아니면 못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관장기 없이도 변을 사악 버려줄 수 있는 그런 효소를 또 먹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윌리엄스 박사가 발견했고 그 뒤로 많은 후학자들이 이 디톡스 여덟 군데 아리랑 고개를 잘 넘어가게 도와주는 많은 영양소들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수많은 종류의 효소가 있어야 되고 항산화제도 있어야 되고 포함 영양소도 있어야 되고 배출 영양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수많은 영양소들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그 식품들을 찾아서 이미 소화가 된 효소로 개발해서 먹으면서 이 디톡스를 하게 될 때에 좀 허전한 건 있지만 죽을 정도로 힘들지는 않고 얼마든지 100일까지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 독소가 배출될 때에 수많은 질병들이 치료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 이것을 또 학문화시켜서 이제는 이 삼육대학에서 내년 이제 봄학기부터 삼육대학 대학원 보건학과에서 천연치료 해독학 전공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공부하는 정규 과정이 이제 인정돼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했을 때에 특별히 노인이 되면 전부 이 메커니즘이 또 약해져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독소를 버리지 못하고 쌓여서 생기는 질병을 노인성 질병이라고 해버리고 끝나요 나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치매든지 파킨슨이든지 뭐 여러 가지 허리 굽은 것 그런데 이 노인성 질병에도 이런 과학적인 디톡스가 새로운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92세된 강인체 어르신이 고혈압에 당뇨병에 여러 가지 질병이 오면서 걷지를 못해요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디톡스를 일주일을 하자 일주일 만에 놀랍게 지팡이도 던져버리고 여기까지 걸어나와서 나 좋아졌습니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디톡스 메커니즘을 가만히 보니까 1단계 해독은 지금 시작한 지 첫째 날에서 한 셋째 날 정도까지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돼요 떨어져 나왔는데 아직 2단계 해독은 맞춰지지 않았어 이 시간이 꼭 있겠죠 그때 떨어져 나온 독소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아예 그냥 어디 붙어 있을 때보다 더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명현현상 호전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짜증내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사람 잡으려고 한다는 둥 아주 난리가 나요 오늘 정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치료가 잘 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때 나타나는 그 호전 반응들을 좀 보면 감정을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독소가 붙어 있다가 이것들이 떨어져 나올 때에 감정의 기복이 심할 수도 있고 짜증, 우울증, 불안증, 조울증, 분노 이게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 이게 조금 예전보다 많아졌다면 거기에 독소가 쌓였으니까 빨리 디톡스 해달라고 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컨디션을 조절하는 쪽에 독소가 쌓이면 이게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만성, 피로증, 무력감 이게 올 수 있어요 또 머리 쪽에 독소가 막 붙어 있든지 디톡스 하는 과정에서 떠돌아다닌다 건망증도 심해질 수 있고 현기증, 기억이 잘 안 되고 만성, 두통, 불면증 오히려 디톡스 할 때 며칠은 오히려 불면증이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눈 쪽에 독소가 있으면 충혈, 가려움증, 눈곱이 자꾸 나오고 눈이 피곤하고 시력이 오히려 일시적으로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나가기 직전에 이 과정이 생길 수 있어요 눈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막 고름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눈곱이 더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게 싹 빠져나가면 눈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시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귀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귀 울림이 또 어지러움증 통증, 염증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고 코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코가 막히거나 코피가 나올 수도 있고 비염, 재치기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오히려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입 쪽에서는 구감, 구강염, 설렴, 잇몸, 출현, 혓바늘, 입냄새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심장 쪽에 문제가 있으면 숨이 더 일시적으로 잠깐 더 찰 수도 있어요 가슴에 통증이 조금 더 심할 수도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저리고 관상동맥 경화증이나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 고혈압 이런 것들이 더 약간은 더 일시적으로 심한 증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폐 쪽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염증이 있고 가래가 더 나올 수 있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천식 또 이런 것들이 더 약간 나오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디톡스 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냥 그 독소가 붙어 있을 때보다 이걸 떨어뜨려 내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부룩하고 소화불량이 오고 매스껍고 심하면 토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하면 더 빨리 나가니까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속이 쓰릴 수도 있어요 제일 아주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걸 못 먹겠다고 그러고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한 며칠 지나면 민망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나 하고 너무 가벼워지니까 장이 나쁜 사람들은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 변비, 가스가 차고 방귀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혈변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밑에 다리가 붙는 사람들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소변에 거품이 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뼈 쪽에는 골다공증, 관절렴, 요통, 무릎 통증 이쪽에서 조금 더 아프다든지 이런 게 잠깐 있을 수 있어요 손발 쪽에서 수종, 냉증이 있는 사람들도 이 디톡스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피부에 뭔가 여드름, 피부 트러블, 탈모, 압토피, 알러지 뭔가 더 나와요 압토피 있는 사람들은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 꽃을 피우면서 치료가 되는 걸 봅니다 또 비만이든지 저체중증이든지 이것도 독소 때문에 체중이 조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서정혜님이 여기를 오셨는데 당뇨를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잘 버틴 편이죠 그런데 주사 맞고 약 먹어도 공복혈당이 300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화혈색소가 10위까지 올라가요 아주 중증이죠 이 정도면 합병증이 와요 자기 몸에서 약한 쪽에서 먼저 오는데 이분은 근육이 감소되는 불치병이 왔어요 그래서 이 목이 막 조여오고 음식을 삼키는 근육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넣어줬어요 병원 갔더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숨도 쉴 수가 없고 누워서 잠도 못 자고 밥 풀, 주걱 풀 수 있는 힘도 없어 병원에 가서 몇 개월을 입원을 했는데 결국은 목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 넣어주고 그리고 피도 다 교체를 시켰어요 강제로 알부민을 60병을 맞았다는 거예요 약은 하루에 30알씩 줬습니다 1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하는 사이에 설사하는 하루에 7번, 8번 하고 체중은 스테로이드 먹으면서 73kg로 불었어 그렇게 2년 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시간 지나면 낫겠지 하고 했는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작년에 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딱 디톡스 22일을 했고 30알 약은 다 버리고 그랬는데 22일 만에 공복혈당에 주사약 다 끊었는데도 98로 정상이 돼 그리고 이제 설사도 딱 멈추고 누런 황금변이 나오고 여기 아마 3개월인가 있었는데 51kg 체중으로 딱 체중이 조절이 되고 근감소증도 그 뒤로 병원에 가서 완전 정상 당화열색소도 그 뒤로 약 하나도 안 먹었는데 5.5 완전 정상 30알씩 먹던 약 그 담당 의사가 하나도 안 먹어도 됩니다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난치병들 증상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난치병일지는 모르지만 그 질병을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이 독소들을 싹 버려주는데 그냥 무대보 디톡스가 아니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디톡스 학에 건강한 사람에게 연구한 논문이 아니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디톡스 학 그 디톡스 학 역사를 보면 건강한 사람들에게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한 논문은 많이 있지만 이 원리를 질병 치료용으로 쓰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그러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이 메커니즘이 있는데 무슨 영양소가 부족해서 이게 한 바퀴 돌지 못하고 독소가 쌓여서 질병이 쌓일까 그때 필요한 영양소들이 대부분 부족하게 먹고 있었어요 그것을 효소로 만들어서 또 주스로 짜서 먹으면서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남치병들이 치료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실천하면서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아